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4페이지입니다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특히 2차 과목은 새 책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한 문제 때문에 전국에 천명 정도가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옛날 오래된 책 가지고 하다가 한 문제 때문에 1년 더 공부하려면 그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1억 이상 손해입니다 그래서 책은 꼭 새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이 없으면 공부가 잘 안 되죠 책을 기본서를 최소한 10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봐야 된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렇게 나왔던데 안광이 눈빛이 종이를 뚫고 나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16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인데요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이리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입니다 업무정지사유고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공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구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어레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어레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 제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환경조건, 권리관계인데 단 이 권리관계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165페이지 맨 밑에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도 두 번째 줄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의뢰인의 의문데 168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의뢰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인데 의뢰의 의무사항이 바로 겸어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이 세 개가 있는데 얼개업공개사는 우리 기본서 168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2주일에 2주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재결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까지 적을 텐데 5번 중에서 시험에 한 번 전에 반드시 나온다. 168페이지 기본서 위에 2번에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어레인입니다. 어레인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어레인의 권리 의무사항인데 갑 어레인이 얼개업 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은 얼개업 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 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얼개업 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 전속을 맺은 그 개업 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어레인과 갑 어레인이 전속을 맺은 개업 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었던 얼개업 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어레인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어레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 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에 얼이 10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벌려고 60만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레인이 나 이모한테 직접 팔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100만원이니까 6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가 중개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비용을 만약 30만원 지출했다면 3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만약 비용 지출한 게 없다면 아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죠. 비용만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 보수의 50%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입니다. 우리 기본서 168페이지 그 서식의 3번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는 당사자 약정이다. 여기서 5번까지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68페이지 1번 2번 을과 갑의 권리 의무사항 빼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는 앞에서 봤던 전속 중개 계약서 하고 일반 중개 계약서 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일반 중개 계약서 하고 똑같다. 1번 2번 빼고 167페이지 6번 위반시 제재인데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고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거기에 메뉴에 표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전속 중개 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이 두 개 중에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서 4번에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치시고요.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치덕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세 개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 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거기에 공시지과 밑줄 치시고요. 공시지과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4개네요.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토지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치덕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료 세 개는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과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면은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이네요.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얼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2주 내가 아니라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죠. 7일 이내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제2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 중개 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재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라고 합니다. 어뢰인 상호간의 화면 X입니다. 어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해도 X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으면요. 이 정보망이 있으면 만약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를 접수받았습니다. 매도 의뢰에 팔아달라는 접수 의뢰를 받아가지고 A 개업 공개사는 매물을 정보망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수 의뢰 비개업 공개사가 매수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비개업 공개사는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찾아냈다고 찾아내가지고 어디다 연락합니까? 팔 사람한테 손님 있다고 직접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을 올린 A 개업 공개사 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의뢰인 연락처는 없습니다. A 개업 공개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A 개업 공개사가 손님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요. 판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B 개업 공개사한테 팔겠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B 개업 공개사가 매수인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이 승사되겠죠? 거래계약. 거래계약이 승사되고 나면 A 개업 공개사는 매물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라고 한다. 자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 172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있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절차입니다. 지정이란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거래정보망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개사법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과기부 장관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 지정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성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1년 이내에 3개월 30일 숫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기본서 173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2번 지정요건 있네요. 지정요건 이 지정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을 해주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려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시험에 기능사 산업기사 X 2인 X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때 컴퓨터 설비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정요건이고 이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서를 신고필정 같은 말이죠. 신고필정을 제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는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컴퓨터 확보 했다는 서류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맨위에 양가로 2번이 지정요건이고요. 양가로 3번이 지정신청 서류고요. 지금 서류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맨 밑에 양가로 4번 두 번째 줄 31동그라미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그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저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첫 번째 줄에 3개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하나여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의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2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정보망에 매물 삭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사유 부 운정 일 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운정 일 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취소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액수로 출제됐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176 페이지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4번이고요. 원본 틀렸고요. 14일 이내가 아니라 2번 30일 이내 이게 30일이죠. 2번 틀렸고요. 3번은 임차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번 거래정보송사업자로 공개하여서는 공개하여서는 5번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거래정보송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한 중개산물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78 179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다음주는 180페이지 손해배상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이행보장제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